서울의 한 지하철역 내부, 한 외국인 소녀가 한국인 남성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고, 그녀의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은 울부짖으며 도움을 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두가 그들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절망적인 상황만이 이어지던 그 순간, 벼랑간 자신들을 억지로 끌고 가던 남성이 건네준 물건을 본 여성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 청소년 승마 팀의 코치로 재직 중인 테레자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팀은 한국으로 훈련 겸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요, 저희 팀의 선수용 경주마들이 원인 불명의 이유로 단체로 알아눕게 되어 몇 주간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체코를 대표하는 저희 팀에게 몇 주 동안의 훈련 공백은 정말 치명적이었고, 그렇게 협회 측의 지원을 받고 한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좋은 말들이 많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한국의 자연환경 자체가 훈련에 적합한 요소를 전부 갖추고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학부모들 중에는 한국은 후진국 아니냐며 치안이 불안정한 국가에 자신의 아이를 보낼 수는 없다며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별다른 수가 있던 건 아니었기에, 저는 지도 선생님 신분으로 한국에서 아이들을 통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무색하게도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입국 수속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인천공항에는 미성년자들만 전문적으로 심사해주는 별도의 창구가 존재했거든요. 그리고 인천공항은 이미 디지털화가 전부 완료된 최첨단 공항인지 순식간에 디지털 대조 과정을 거치고, 5분도 안 되어 저희를 입국시켜줬습니다. 이건 제 유럽에서의 입국 수속 경험을 통째로 부정할 만큼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처럼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여러 아이들과 해외에 올 경우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보호자가 맞다는 증빙서류와 법적 보호자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혹여라도 납치 조직과 관련된 건 아닌지 검사하는 엄격한 심사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거든요. 물론 유럽의 공항들은 이 모든 과정을 전부 아날로그 방식으로 처리하기에 기본적으로 수시간에서 10시간이 넘게 공항에 붙잡혀 있어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전부 기계와 컴퓨터가 대신 처리해주고 있었고, 그렇게 저는 다리가 아프다며 칭얼거리는 아이들을 달랠 필요도 없이 순식간에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인천공항 내부가 너무나도 넓고 다양한 복합시설이 존재해서 그런지 저는 인천공항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도저히 감이 안 왔거든요. 체코의 공항은 인천공항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고,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따위는 전혀 없이 그저 활주로만 있는 게 다인데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선진적인 인프라는 제게 매우 어렵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형광색 옷을 입은 한국인 노인이 다가오더니, 길을 헤매고 있다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다소 서툴지만 또박또박한 영어 발음으로 제게 말을 걸어왔고, 저는 그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줄 알고 약간의 경계를 했습니다. 체코에서는 이러한 공공시설이나 관광지에서 관광객들에게 원치 않는 설명을 일방적으로 내뱉고, 그에 대한 수고비를 요구하는 전문 직업까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자신은 이곳 공항에서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라며, 저희가 원하는 곳까지 무료로 데려다주겠다는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인천공항에서는 이러한 노인들에게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의 일자리를 맡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체코에서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나 복지가 전무하고, 오갈대 없는 노인들은 거린이나 노숙인으로 전락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심지어 아직 정년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그저 일하기가 귀찮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노숙인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제도적으로도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였고, 한국의 노인들은 정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일할 의지를 보이며, 삶을 성실한 태도로 살아간다는 점이 무척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이 이렇게나 빠른 성장 속도를 통해 최고의 선진국이 될 수 있던 까닭도, 한국 노인들의 부지런한 태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제게 많은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렇게 한국인 노인은 저희에게 친절한 미소를 보이며,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해줬고, 팁을 주려는 저를 한사코 말리며, 한국의 팀문화 따위는 없으니 절대로 팁을 내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며, 여행을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근처에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말을 끝으로, 인천공항 내부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놀라운 서비스와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런 심적 여유도 잠시, 제겐 아직도 지옥의 관문이 남아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버스를 기다리는 거였는데요. 사실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기다리는 건 정말로 힘들고 지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지루한 상황을 절대로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체코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짧아도 1시간이니, 저는 1시간 동안 칭얼대는 아이들에게 고통받아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버스 정류장 옆에는, 웬 정체불명의 투명 부스 하나가 놓여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의아해서 부스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그저 버스 대기소쯤으로 생각하고 들어갔던 그곳에는, 체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일단 부스 안에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의자에 휴대폰을 방치해두고 있길래, 도대체 뭐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부스에는 무료 무선 충전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충전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무료로 전자제품에 배터리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간단한 게임을 즐기거나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거대한 액정의 조이스틱까지 구비되어 있었는데요. 한국은 그저 흔한 버스 정류소마저,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던 것입니다. 뭐, 덕분에 기다리는 것을 통 못하던 아이들은, 버스 정류장의 부스 안에서 게임을 즐기며, 얌전히 버스를 기다릴 수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선진적인 디지털 인프라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체코에서는, 의자조차 제대로 없는 허름한 버스 정류장에서, 매연 냄새를 맡으며, 몇 시간이 되든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쾌적한 부스 안에서, 게임을 즐기며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미래의 시스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체코에서는,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 철제팬말까지 모조리 뽑아가서, 근처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러한 공공장소에 구비된 고급 장비들을 보고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 모습을 보니, 저는 선진국의 시민의식은 이 정도구나 싶어, 약간의 당황스러운 감정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뭐, 저는 곧 한국의 버스 배차는 몹시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5분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깨닫고, 이 나라와 체코를 비교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수준 높은 인프라 덕분에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향했을 때,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죠. 저는 한국협회에 들려서 서류를 작성해야 하기도 하고, 말을 대여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일처리를 수행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연락을 주고받을 휴대폰을 가진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엄청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더라도 외국에서 연락수단도 없이 아이들만 홀로 방치하는 건 꽤나 위험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 저는 일전에 공항에서 저희를 도와줬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고, 주저없이 영무실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영무원은 제게 정말 상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웬 스마트폰 꾸러미를 가리키며, 정 불안하면 이곳에서 공공 스마트폰을 대여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건네 오더라고요. 그는 한국 지하철에서는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나 노인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배터리가 방전된 사람들을 위해 잠시 동안 스마트폰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진행 중이라는 도통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대여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 제가 이런 파격적인 서비스에 헛웃음만 짓고 있자, 이 영무원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스마트폰의 일정 버튼을 누르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휴대폰 사용법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을 시작으로, 통신료는 기본적으로는 무료지만 서비스 악용을 막기 위해 비정상적인 통화량을 보이면 요금을 내야 한다는 상세한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공공 휴대폰 사용을 마치면 가까운 지하철역 영무실에 맡기면 검사 절차를 거친 후 반납 처리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몹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에 깜짝 놀라고 말았고, 스마트폰까지 대여해주는 한국의 부유한 모습에 온갖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어요. 체코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청소년들 중에 스마트폰을 가진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체코에서는 중산층 이상의 여유로운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의 스마트폰은 구경도 못하는 게 현실이죠. 하지만 체코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무척이나 이상하게 여겨지고 배려까지 받아야 할 부분이라는 점은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남녀노소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할 수가 있는 것이며, 애초에 고가의 삼성 스마트폰을 무료로 대여해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체코의 지하철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는커녕 오히려 지하철역 내에 비치된 의자를 훔쳐가거나, 심지어 롤지를 전문적으로 훔치는 조직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아마 체코에서 한국 같은 시스템이 생겼으면 전문 털이범에 의해 그 즉시 모든 공공 스마트폰이 털려버렸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지하철역에서 공공 스마트폰을 대여할 수 있었고, 체코어로 된 음성 도움말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조작법을 숙지시킨 뒤 무사히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선진국답게 지하철조차 매우 깔끔하고 널찍한 공간을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체코에서는 턱없이 적은 손잡이와 없는 공간에 억지로 우겨 넣은 듯한 좁은 좌석 때문에 매일같이 신체 접촉 문제로 인한 주먹다짐이 일어나지만, 한국 지하철은 몹시 과학적인 설계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손잡이도 충분했고, 좌석 간격도 넉넉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청결이었어요. 체코에서는 만취자나 정신 이상자들이 지하철 좌석의 소변을 보거나 신발을 신고 좌석에 올라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철도공사 측에서는 예산 문제로 청소를 할 수 없다며 소변을 일주일 동안 방치해뒀다가 주말에만 청소를 하는 황당한 일처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좌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엄청난 청결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이런 깨끗한 지하철은 처음 본다며 소리를 지르며 기뻐하더라고요. 그러나 기쁨과 신기함도 잠시, 위기는 순식간에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정글놀이를 한다며 지하철 손잡이에 매달려서 장난을 치던 하나가 그만 중심을 잃고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머리부터 떨어진 하나는 그 즉시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저는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옆에서 아이들을 흐뭇한 눈길로 구경하던 한국인 중년 남성이 돌연 좌석에서 일어나더니 이내 지하철 객실 내에 구비되어 있는 수화기를 들고 한국어로 뭐라고 중얼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근처의 다른 한국인들도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어나더니 하나의 의식을 확인하는 등 응급처치를 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예기치 못한 상황의 패닉에 빠져 그저 손발이 굳은 채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지만 한국인들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자신의 일처럼 남을 도운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내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정말 소름마저 돋아버렸는데요. 바로 역에 도착해서 지하철 문이 열림과 동시에 웬 들것을 들고 대기하던 한국인들이 재빨리 하나를 들것에 태우고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는 지하철역마다 영무원 및 비상대기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 비상통화 장치를 통해 전화가 걸려온과 동시에 해당 열차 객실로 긴급 출동을 하는 선진적인 체계가 갖추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도 놀라서 하나를 도와준 한국인들에게 감사 인사조차 못한 채 대원들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하나를 들것에 실은 한국인들은 지하철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닌 계속해서 같은 지하층만을 맴돌 뿐이었거든요. 저는 이들이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뭐하는 건가 싶어 알 수 없는 울분의 감정이 들었고 그들의 어깨를 붙잡고 지금 뭐하는 거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저를 힐끔 보더니 이내 한시가 급하다는 듯 계속해서 어디론가로 향할 뿐이더라고요. 저는 이들이 돈을 목적으로 환자를 미끼로 삼아 협상을 하자는 건가 싶어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고 이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당장 멈추라는 말을 건네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눈앞에 보이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분명 지하철역 한복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향한 곳에는 웬 대형 병원이 존재했거든요. 체코에서는 병원의 전문 장비들을 훔쳐가거나 원무과의 현금을 훔치려는 전문 강도 집단을 피하기 위해 지하철은커녕 애초에 부촌이나 경찰서 옆이 아니라면 병원을 찾아볼 수조차 없는데요. 어떻게 한국은 우범지대라고 할 수 있는 지하철역 그것도 여간의 병원이 존재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의 엄청난 의료 인프라와 치안을 보고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이구나 싶어서 부러움과 동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병원은 지하철역 안에 있음에도 매우 전문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지 병원 내부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질비해 있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반쯤 정신이 나간 채 병원 접수 및 대기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이내 한국인 의사선생님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는 약간의 뇌진탕 증세와 머리와 손에 약간의 찰과상만 있을 뿐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긴장의 끈이 풀어져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원무과에 수납을 하러 간 그 순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죠. 왜냐하면 직원은 이미 병원비가 수납된 상태라며 제가 낼 돈은 없다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제가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두 눈을 껌뻑이고 있자 웬 한국인 할머니 한 분이 뒤에서 스마트폰 번역기를 내미셨는데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에는 저희가 딸과 손녀 같아서 걱정돼서 따라왔다며 병원비는 자신이 전부 지불했고 병원 옆에 지하철 약국에서 상처 연구까지 구매했다며 제게 약봉투를 내미시곤 그대로 발걸음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할머니께 제대로 된 감사 인사조차 하지 못했고 할머니가 떠난 지 한참이나 지나서야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주저앉아 감동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체코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위해 약을 사주기는커녕 오히려 쓰러진 사람의 호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한국은 그야말로 천국 그 자체인 나라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진적이고 아름다운 모습만을 보여주는 한국에 동경의 감정을 넘어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한국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